최근 일본 여성들 사이에서 아름아름 떠도는 한국 남자 구분하는 법에 대해 엄청난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 소식을 접한 일본 남성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국가에서 일본 여성들의 품기를 잡아야 한다며 들고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일본 여성들 사이에서는 한국에 대한 인기가 뜨겁습니다. 한국에 관심을 가지며 자연스럽게 한국 남성에도 관심을 가지게 된 일본 여성들은 한국에 와서 한국 남성을 보고 같은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남성과 전혀 다른 모습에 적잖이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일본 유튜버들 사이에서는 최근 한국 남성과 일본 남성의 차이를 비교하는 영상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일본의 별반 관심이 없는 한국인들의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는 한국 남성들을 갑자기 일본 남성들과 비교하는 컨텐츠가 유행하는 게 조금 당황스러울 듯 합니다. 일본 여성들 사이에서 겉모습으로 한국 남자를 구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눈썹 끝을 여자처럼 엄청 얇게 손질했고 구레나룻을 너무 길게 기르고 머리가 푸석하고 더벅머리에 뒷머리가 긴 사람이 많은 일본 남자. 눈썹이 일자에 정리 안 한 사람들이 많고 앞머리를 내린 스타일이 많고 유행에 민감해 같은 옷 스타일이 많은 한국 남자. 코가 크고 코끝이 뭉툭하고 대체로 기름진 얼굴 스포츠 머리 스타일이 많고 패션 센스가 안타까운 중국 남자. 이에 대한 일본인 여성들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는데요. 이 글을 본 일본인 여성들은 엄청나게 많은 공감을 표시하며 자신들만의 한국 남성을 구분하는 법에 대해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길에서 이런 사람 보면 무조건 한국 남자. 투블럭이라고 하나? 요즘은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는 가르마 파마가 유행하는 것 같더라. 너무 멋있어. 예전에 한국의 교환학생으로 갔을 때 한국 남자와 잠시 교제한 적이 있는데 한국 남자와는 떨어져 있어도 같이 붙어 있는 것 같아. 밥 먹었는지 잘 잤는지 매일 물어보고 전화도 매일 해줘서 외로울 틈이 없어. 일본 남자는 라인 답장도 잘 안 하잖아. 여자에게 무관심한 게 멋있는 건 줄 아나 봐. 한국 남자는 엄청 로맨틱해. 처음에는 딱히 아무 날도 아닌데 꽃을 주길래 당황했지만. 조금 부끄럽지만 애정표현도 일본 남자에 비해 엄청 많은 편이야. 일본 남자는 속으로만 생각하는 걸 한국 남자는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느낌? 일본인 남자는 미국에서는 제일 인기가 없어. 레이디 퍼스트도 안 되고 몸매도 안 좋고 영어도 못하고 팁도 짜고 취미가 없어서 주말에는 집에서 뒹굴거리고 시선도 성욕이 가득해 인기 없는 요소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 실제로 아시아에서 가장 결혼하고 싶거나 사귀고 싶은 남성으로 많은 해외 여성들이 한국 남성을 언급하는 반면 한국과 가까운 일본 남성들은 이상하게도 해외에서 이성에게 인기가 없다 못해 일본인 유학생은 안 받겠다라며 외국인들이 질색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까지 최악으로 평가받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일본 유명 잡지 사이트의 한 칼럼에서는 왜 일본 남성이 기피당하는지에 대해 설명하며 일본 남성들의 멘탈을 산산히 부수어 놓았습니다. 칼럼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일본인 남성은 인기가 없다. 홈스테이를 받아들여주는 가정을 좀처럼 찾을 수 없죠. 내가 유학했을 때도 유학생 목록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게 일본인 남성이었다. 그 이유는 해외의 일반적인 가정의 사람들이 자택에 받아들여 같이 생활하기엔 일본인 남성이 재미없을 것 같다 대하기 어렵다라는 소극적인 이미지였기 때문이었다. 일본인 남성이 공부는 잘할지 몰라도 융통성이 없고 영어를 읽고 쓰는 건 돼도 말이 없으며 기사교적이고 국제상식이 결여된 데다 생활면에서 자립도 안 되고 뿌리 깊은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인기가 없다. 일본인 남성을 국제사회에서 받아주지 않는다면 대체 어디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걸까? 국내 사회라는 걸까? 하지만 일본의 여성에게 일본인 남성이 인기 있었나? 마음속으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매우 슬퍼진다. 그 밖에 일본인 남성이 해외에서 인기가 없는 이유로는 자신감이 너무 부족한 점 다른 외국인에 비해 치열이 심각하게 나쁜 사람이 많은 점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점 등이 꼽혔습니다. 그 밖에도 패션이 형편없다거나 남자답지 못하다는 점도 언급되었는데요. 일본 남성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국내 해외할 것 없이 팽배하자 일본 남성들은 한국 남자들은 파라리 마마보이다라며 한국인 남성들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뜨리는데 이르러 채까지 내는 만행을 저지르고 나섰습니다. 얼마 전 일본 산케이신문은 스스로 결정을 내리거나 행동하지 못해 어머니에게 의존하는 남성을 일컫는 마마보이라는 말이 오래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에서는 마마보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들만의 정신 승리에 불과했는데요. 최근 일본 마마보이와 관련된 한 사건은 한국 방송에까지 나올 정도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하루는 남자친구 집이 비어서 남자친구 집에서 잠자리를 갖게 됐다. 그런데 다음날 남자친구 부모님에게 호출을 받았다. 뒤이어 여자친구는 그의 엄마에게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집에 사실은 cctv를 달아뒀고 너희들이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모두 지켜봤다라고 말하며 우리 애는 이렇게 해주는 걸 좋아하니까 이렇게 해줘 라고 엽기적인 충고를 받았다는 것인데요. 남자친구는 cctv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부모님의 충고도 당연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결국 여자는 이별을 선언하고 재판까지 가며 이 사건은 마무리됐습니다. 충격을 넘어 경악스러운 이야기죠. 일본에서는 한국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마마보이가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이 증명됩니다. 심지어 일본의 톱배우들까지도 한국 남성들에 대해 비하를 일삼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제일 인기 있는 남자 배우 이리스다 마사키와 엄청난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는 유명 중년 배우 야마다 타카유키는 지난달 19일 방송된 일본 우지TV 마츠모2 나카이 매칭 나이트에 출연해 한국 드라마와 배우들의 인기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방송 진행 중 그들의 발언이 논란에 불을 붙였습니다. 30년半의 배우가 전력으로 러브 스토리에 맞춰서 그게 좋은지 나쁘지 않나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타칸은 약간 놀라운 것이고 恥ずかしい 것이고 이런 것 같다는 점에 나루시스트가 맞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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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분에 맞춰서 그 부분에 맞춰서 멜로 연기에 진심인 것을 비꼬는 태도가 확연히 보입니다. 물론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순 있지만 일본 여성 팬들마저 비판하는 상황을 보면 의도적인 돌려가기라는 의견이 압도적인 상황입니다. 사실 일본 남성이 세계를 상대로 메리트가 없다는 것은 일본 내에서 과거부터 줄기차게 나오던 사회 문제 중 하나였기 때문에 그들은 콤플렉스로 똘똘 뭉쳐 남을 깎아내리며 자신의 품격을 올리는 것이 몸에 베어 있습니다. 당연히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자신들의 부족한 점을 잘 알면서 왜 고치려고 하거나 발전하려고 하지 않는 걸까요? 그렇게 그들은 발전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며 인기가 있기만을 바랍니다. 그런 일본 남성들에게 일본 여성들은 정이 붙지 않는 수밖에 없죠. 과거에는 참고 살았다고 해도 여성이 자기 의사를 확실히 표현할 수 있는 시대가 되자 일본 여성들은 기회만 있으면 일본을 떠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여성 유명인들 사이에서는 한국인 남성에 대한 미담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 중 한 명인 일본의 유명 여배우 후지이미나는 일본의 명문대를 졸업한 엄친딸이었지만 겨울연가를 보고 엄청난 감명을 받아 한국으로 왔다고 전해집니다. 꽤 오래된 드라마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드라마에서 있을 수 없는 다정하고 멋진 남자 주인공을 보고 한눈에 반한 것이었죠. 그녀는 한국에 와서 예능과 드라마, 영화에 출연하며 화제를 모으며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활동에 대해 많은 일본의 배우들이 한국 진출을 부러워한다며 일본에서의 반응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유명 아이돌 그룹의 멤버들도 하루가 멀다 하고 한국행 티켓을 끊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대표 걸그룹 AKB48과 그 자매 그룹 멤버들까지 음침하고 위협적인 일본 남성 팬들에게 정이 떨어져서는 대거 한국으로 이탈하여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톱 아이돌 그룹 AKB48의 미야자키 미오는 온라인 개인 방송을 통해 한국에 대한 사랑을 아낌없이 표현하며 스스로 친한파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미오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아니었다면 내 개인 방송도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에 너무 감사한다. 라고 말하기도 했을 정도로 일본 남성 팬들의 시선은 신경도 쓰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소식 알아보았는데요. 앞서 나온 여러 사건들이 발생하며 일본 남자가 국격 다 망친다라는 말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남성들은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